음악 스파나웨이에 위치한 마운틴뷰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27일 주일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00년 동안 함께 온 고객들을 초청해 가진 행사에는 맑은 날씨로 인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오랜 전통의 마운틴뷰를 찾았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설도 선보인 마운틴뷰는 한인 커뮤니티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인을 기용해 언어의 불편함이 없게 했습니다. 여기 100년 된 큰 행사가 있다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겸사겸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와보니까 참말로 아름답고 경치가 좋네요. 맑은 마운틴이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장바구니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나라에선을 보여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매우 특별한 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특별한 상품을 통해 예, 저희가 park에서, 상품을 열고 있는 마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기획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획을 기회에 나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ten절을 위해 아면 로카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술을 즐기고 즐기고 있습니다.